여러분 안녕하세요. 23년도 우리 주택관리사 공동주택시설개론 해설을 이제 지금부터 시작할 겁니다. 시험 보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문제가 전반적으로 중간중간에 약간 까다로운 문제는 있지만 작년에 비해서 문제는 그렇게 많이 힘든 문제는 많이 없었습니다. 평야하게 조금 나온 문제 수준이 없고 계산 문제는 조금 까다로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루는 문제보다는 약간 좀 생각을 요하는 그리고 시간을 좀 요하는 계산 문제가 조금 몇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체로 봤을 때 수험생 입장에서는 문제 자체가 좀 낯설다 하는 문제들은 그렇게 많이 보이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기출 문제로 많이 조금 출제를 했고요. 그리고 몇 가지 내용들은 이제 조금 설명을 드리면서 좀 얘기해야 될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지금 가다반이고 가다반이고 다른 관리공단에서 지금 이제 답안이 나오기 전에 이제 해설을 하는 거라서 조금 상의한 부분이 있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보완을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1번 문제부터 풀도록 할게요. 하중과 변형에 관한 용어의 설명이 오른 건데 1번 고중하중 이 동그라미 1번 부분이 조금 애매합니다. 답은 이제 2번이라고 얘기는 했는데 1번이 조금 애매한 게 뭐냐면 기계설비 하중을 고중하중은 기계설비 하중을 포함하지 않는다? 이게 부착이 돼 있으면 포함한다? 포함된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부착되지 않는 일반 활하중 개념으로 본다 그러면 포함하지 않는 게 또 맞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부분이 좀 애매하기 때문에 이 1번 부분에 대해서 이 신청을 일단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올리도록 할 테니까 그리고 동그라미 2번은 외력이 작용하는 구조부재의 단면에 발생하는 단위 면적당 힘의 크기는 우리가 응력 또는 응력도라고 얘기하는 게 맞습니다. 3번 외력을 받아 변형한 물체가 그 외력을 재개하면 본래의 모양으로 되돌아가는 성질을 우리는 탄성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등분포 활하중은 저감해서 사용하면 안 된다? 아니 저감하죠. 면적에 따라서 우리가 저감하고 그리고 층수에 따라서 저감을 합니다. 5번 지진하중 계산을 위해 사용하는 민면 전단력은 구조물 유효 무게에 비례하죠. 비례. 42번 흙의 휴식각을 고려해서 별도의 흙막이 설치하지 않고 하는 투파기가 오픈컷이죠. 그 다음에 43번 철근 콩크리 보호의 균열 및 배근에 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건데 늦근은 여러분도 어디에 많이 배치하죠? 양단부 쪽이 전단이 크죠. 그래서 양단부를 촘촘히 하고 중앙부를 느슨하게 합니다. 그런데 단부보다 중앙부에 많이 배근한다 틀렸죠. 어딜 많이 해야 돼요? 단부를 더 많이 배근해야 되죠. 44번 철근 및 철근 배근에 관한 설명이 옳은 건데 1번 전단 철근이 배근된 보의 피복 두께는요. 보 표면에서부터 주근이 아니에요. 늦근 표면 최단 거리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SD400의 철근은 SD가 우리가 뭐죠? 원형 철근이 아니고 이영 철근이죠. 그래서 이영 철근. 그리고 3번 나선 철근 기둥이라고 하는 것은 최소 몇 개? 6개 이상. 띠철근 기둥이 보통 4개잖아요. 그 다음에 1반량 슬래브의 배력 철근. 보통 우리가 배력 철근 말 쓰지 않죠. 1반량에서는 단변 방향으로 주근이 지나가고 그 다음에 그것의 직각 방향으로 뭐가 들어가요? 수축 온도 철근. 배력 철근은 말을 쓰지 않습니다. 수축 온도. 배력 철근은 보통 2방향 슬래브일 때. 2방향 슬래브도 쓰기 때문에 답은 5번인데 그러니까 4번도 당연히 틀렸죠. 단변 방향에는 주근이 들어가지 배력 철근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5번은 슬라브의 주근은 주근 자체가 맨 밑에 들어가는 건 맞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배력 철근보다 바깥쪽에 배근한다?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인데 틀린 말은 아닌데 배력 철근이란 말을 쓰려고 하면 이게 앞부분의 슬래브가 1방향인지 2방향인지 명확하게 나와야 됩니다. 이래서 뭐냐면 2방향 슬래브일 때는 뭐죠? 단변과 장변이 다 주근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반대 직각으로 들어가는 게 뭐죠? 배력 철근이란 볼 수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못든 슬라브란 말이 없이 들어가 있죠. 그러면 만약에 이게 1방향 슬래브다. 그러면 단변 방향으로 주근이 들어가고 그리고 그것의 직각 방향으로 뭐가 들어가죠? 직각 방향으로 수축 온도 철근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단어 자체가 달라지는 거죠. 이 부분 자체가. 그래서 오히려 이 부분의 말 자체는 앞부분에다 2방향 슬래브란 말을 쓰는 게 훨씬 더 맞는데 그게 좀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 신청할 때 한번 또 얘기하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44번은 답이 없어서 모두 정답으로 처리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답을 찾는다 그러면 5번이죠. 5번 부분. 그래서 41번은 동그라미 1번하고 2번 부분이 좀 애매한 부분 중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답은 2번하고 했는데 2번에 했지만 1번 부분도 이 신청 들어갔던 것 중에 하나고 44번 문제는 아까 얘기했지만 답은 5번으로 돼 있는데 5번 자체가 좀 애매한 지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45번. 45번은 철골공사 용어에 관한 설명인데 이건 제가 3번, 동그라미 3번 많이 얘기했죠. 스터드볼트가 뭐냐면 시어 커넥트 있죠. 시어 커넥트에 스터드볼트 형태로 쓴다고 그랬습니다. 이건 뭐죠? 수평 전단력이 저항하는 겁니다. 휩 연결 아니에요. 46번 철근과 콘크리트의 부착력이 영향을 주는 건데 콘크리트, 철근과 콘크리트의 부착력은 콘크리트가 철근을 잡고 있죠. 그럼 잡고 있는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에 따라 달라지고 철근을 감싸고 있는 피복 두께 그거에 따라 달라지고 그리고 철근의 표면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기역, 리언, 리얼이 되겠죠. 4번이 되겠습니다. 47번 구조 형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건데 3번 보시면 트러스 부재 그럼 트러스라고 하는 것은 힌지로 부재가 접합되어 있어요. 그래서 축반향력만, 압축과 인장만 존재하고 뭐는 존재하지 않는다? 전단력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힙모미터 전단력 작용하지 않습니다. 답은 3번이죠. 48번 적산과 견적에 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건데 2번 본사 현장의 여비 여비하고 교통비하고 통신부위는 경비에 속합니다. 일반 관리비가 아니고 경비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고요. 49번 벽돌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건데 1번 벽량이라고 하는 것은 내륙벽힐의 합을요. 그 층의 바닥 면적으로 나눈 겁니다. 그래서 면적당 150mm 이상 돼야 돼요. 채소 미만이 아니에요. 그리고 공간사케에서 주백체는 정한 바가 없으면 바깥쪽, 외부에 면한 바깥쪽이 주백체가 됩니다. 그리고 3번 점토나 콘크리트의 벽돌은 주로 품질기준, 이건 내가 몇 번 얘기했죠. 동의할 때 얘기했고. 압축광도하고 뭐죠? 흡수율 두 가지 가지고 품질기준을 합니다. 소송도 아니에요. 그리고 4번, 이것도 제가 동의하면서 몇 번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 벽돌을 세기 모양으로 다듬어 만든 아치로 줄눈은 아치 중심에 모이게 하는 거 벽돌을 세기 모양으로 잘라서 만든 것은 뭐죠? 막 만든 아치라고 했습니다. 수업시간에 한 번 얘기했었죠. 그럼 거친 아치 아니에요. 미식사키는 한 켜부터 다섯 켜는 길이삭기 그 다음 한 켜는 마구리 또 다섯 켜는 길이 이렇게 하는 거죠. 50번, 미장공사에 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건데 4번 보시면 작은 면에 종석이 돌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빠져나가서 그 자리를 메꾸어서 메우기 위해서 반죽한 걸 장을 발라 놓은 것, 눈먹임. 눈알이 빠진 거죠. 그래서 눈먹임입니다. 눈먹임. 덧먹임 아니에요. 51번, 타일공사에 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건데 5번, 모루타르에 붙여가는 타일공법에 붙임 시간 있죠. 붙이는 시간은 모두 동일하다. 아니요. 우리 수업시간을 배웠지만 이게 계량압착 붙임이 있고 그 다음에 계량압착이 있고 그 다음에 동시줄론이 있고 다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15분, 압착 붙임 공법은 15분 그 다음에 계량압착 붙임은 30분 그 다음에 동시줄론은 20분 이렇게 시간이 다 달라요. 그 시간 내에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동일하다. 틀렸죠. 52번, 도료의 사용 목적이 아닌 거 단면 증가 아니에요. 내화나 방수나 방청, 광택 이런 게 목적이지 단면을 증가하려고 페인트를 칠하는 건 아닙니다. 53번, 치장을 목적으로 벽면에 구멍을 규칙적으로 만들어 쌓는 벽돌사키는 영롱사키죠. 그 다음에 54번, 타일 문제가 오래 나올 수 있다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게 이제 출제가 되었는데 다음 조건으로 산출한 타일의 정비수량은 어떻게 되느냐고 물어봤습니다. 먼저 타일량은 이렇게 보안다고 그랬어요. 타일수량은 먼저 위에는 뭐죠? 시공면적 시공면적 아래는 타일 한 장 줄룸 포함한 타일 한 장에 대한 면적을 나누게 됩니다. 그럼 시공면적이 얼마냐면 시공면적이 바닥이 타일 붙이고 있는 시공이 11.2 가로가 11.2 세로가 6.4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한 군데가 아니고 두 군데 두 개소가 됩니다. 두 개소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2를 이거 놓치시면 안 돼요. 그리고 타일 한 장의 면적이 150mm 뭐로 고치면? 밑으로 고치면 위에 단위가 미터니까 밑으로 고치면 0.15 플러스 줄룸 간격이 10mm이니까 얼마죠? 0.01이죠. 이 두 개를 더하면 되고 곱하기 똑같이 이거 똑같이 가로 곱하기 세로가 같은 거니까 그렇죠? 똑같이 0.15 플러스 0.01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구해주시면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잖아요? 그럼 이건 0.16이 됩니다. 그럼 0.16 곱하기 0.16이 되죠. 그 곱한 거 나눠주시면 얼마 나오느냐? 5600 나옵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가면 얘기했죠? 이렇게 출제가 될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 그 다음에 55번 문제 54번의 답은 4번입니다. 철골조 내압피복 공법에 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답은 3번이죠? 뿜칠이라고 하는 것은 복잡한 형상에도 시공이 가능한 거 맞아요. 근데 균일한 피복 특교를 확보하기 어렵죠. 이건 기출입니다. 그 다음에 56번 창호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건데 피보드 힌지 아시죠? 여러분들 피보드 힌지하고 제가 플로우 힌지하고 제발 헷갈리면 안 된다고 그랬고 자동으로 닫히게 하는 경첩이다 그러면 무조건 플로우 힌지 피보드 힌지나 무조건 틀렸다고 했다고 기억나시죠? 그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했던 D7 해가지고 했던 내용 중에 되게 많이 나왔습니다. 57번 유리에 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건데 5번 열선 반사 유리는 소량의 금속 산화물을 첨가해서 저교선이 잘 투과되지 않는 성질을 갖는다 열선 반사 이것 저회선이 투과되지 않는 이건 열선 흡수 유리 열선을 흡수하는 유리죠. 반사가 아니고 자외선이 잘 투과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열선 반사가 아니고 뭐다? 열선 흡수 유리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58번 방수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겁니다. 답은 1번이 틀렸죠. 기상조건은 방수층의 품질이나 성능에 관한 큰 용량을 미치죠. 그리고 수압이 크고 깊은 지하실 방수공사에 쓰는 건 뭐죠? 바깥 방수입니다. 바깥 방수 그리고 도막 방수공법은 이연매가 있어서 일체성이 좋죠. 아니요. 도막은 이연매가 없이 쫙 가능하잖아요. 일체성이 좋습니다. 답은 4번인데 프라이마라고 하는 것은 방수층하고 바탕층이 부착이 잘 되도록 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게 프라이머입니다. 답은 4번이죠. 오른 거. 5번. 아스팔트 방수는 보호 누름이 있어야 되요? 없어야 되요? 있어야죠. 반드시 있어야 돼요. 필요합니다. 59번. 아스팔트 방수와 비교한 시멘트 액체 방수의 특징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예요. 2번 보시면 결합부 발견이 어려운 건 누구죠? 아스팔트지. 시멘트 액체 방수 아니에요. 아스팔트입니다. 아스팔트. 그래서 결합 발견이 어렵다. 이건 아스팔트에 대한 설명. 시멘트 액체 방수는 결합 발견이 쉽습니다. 60번. 콘크리트 벽돌을 사용하는 조족 공사에 대해서 옳은 것은 1번. 하루사키 높이는 1.2m를 표준으로 하고 최대 얼마죠? 1.5m를 이하로 합니다. 그리고 3번. 표준은 벽돌 크기는 199x99x57이에요. 그리고 내륙벽 힘을 받는 조족조 벽은 통줄눈이 아니고 막힌 줄눈 그리고 치장줄눈 파기는 줄눈모르타르가 경화하기 전에 미리 파야죠. 이거 경화되고 난 뒤는 코피난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줄눈 표준 너비는 10mm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60번. 크기까지가 이제 구조문제고 61번 문제부터가 이제 설비에 관한 문제입니다. 구조방식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1번. 고가수조 방식의 건물 내 모든 하여튼 모든 얘기가 놓으면 거의 틀린 답이 될 가능성입니다. 건물 내 모든 층의 위생기구의 압력이 동일하다? 아니죠. 그러니까 고가수조의 특징이 뭐냐? 특징이 각 층의 수압이 일정한 건 맞는데 일정한 건 맞는데 모든 층의 위생기구의 압력까지 동일하지는 않아. 한 층에서부터 수압은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모든 층의 위생기구의 압력이 동일하다? 그건 아니죠. 답은 1번이 됩니다. 62번. 급수설비 펌프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건데 1번. 공동현상을 방지하려면 흡입양정을 작게 하죠. 크게 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펌프에 실양정이라고 있는데 실양정은 흡입양정 플러스 토출양정이에요. 여기다가 배관내 마찰 손실수들을 합하면 이건 전양정이 되는 거죠. 전양정. 3번. 서징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관노에 있는 불필요한 잔류 공기를 제거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거. 아. 수업시간 계속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죠. 이거. 회전수 나오잖아요. 회전수 나오면 우리 양수샘. 양수샘 집에 뭐 있다고 있어요? 전축이 있다. 양전축 기억나시죠? 양전축. 양전축. 양전축 이름이 뭐였죠? 1, 2, 3이었습니다. 그래서 양수랑은 회전수에 비례하고 전양정은 회전수의 제곱에 비례하고 축동력은 회전수의 세제곱에 비례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뭐냐면 동그라미 4번에 전양정은 펌프의 회전수의 전양정은 회전수의 제곱에 비례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회전수는 축동력은 회전수의 뭐죠? 세제곱인데 회전수를 2배를 한대요. 그럼 이것은 세제곱을 하면 8배. 8배가 돼야지 4배가 되는 게 아니죠. 8배가 됩니다. 다음은 3번. 63번. 건축설비 기초사항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찾는 겁니다. 1번. 기억. 순수한 물의 일기압화에서 4도시일 때 밀도가 가장 많아 큽니다. 맞죠? 니언. 맞다가 아니고 틀렸죠. 그래서 가장 크다. 밀도가 가장 크다. 기억이 틀렸습니다. 니언. 정지에 있는 물에서 이미의 점의 압력은 모든 방향에서는 같습니다. 그런데 수면에서부터 깊이가 깊어지면 수압은 커지는 거죠. 그것을 비례한다. 맞습니다. 디겟. 배관을 흐르는 물의 마찰 손실 수두는 우리 마찰 손실 수두와 얘기할 때 제가 항상 얘기하죠. 마찰 손실 수두. 위에 누가 살아요? 어. 마. 길. 유가. 2층에 살아요. 밑에는요. 이중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마찰 손실 수두는 마찰 계수와 비례 배관의 길이와 비례 유속의 제곱의 비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배관의 흐른 물의 마찰 손실 수두는 관의 길이의 비례 마찰 계수의 비례 유속의 제곱의 비례 맞네요. 그리고 리얼. 광경이 달라지는 수평간 속에서 물이 정상 흐름할 때 광경이 크면 여러분 아시죠? 호수를 이렇게 누르면 수압이 빨라지잖아요. 그런데 호수를 풀면 수압이 늦어집니다. 그래서 광경이 클수록 유속은 느려진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리얼. 64번. 급수설비의 수질오염방지 대책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수조의 급수유입구하고 유출구 사이의 거리는 가능한 한 짧게 하는 게 아니고 길게 해야 오염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 65번 문제. 65번 문제도 계산 문제인데 이게 또 좀 까다로운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이 공식을 기억하셔야 돼요. 열관류율은 열관류율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돼요. 뭐 분해? 열 열 전도 열 전도율 분해 그리고 벽두께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거를 역수를 하면 이렇게 되죠. 벽두께 분해 열 전도율이 되는 거죠. 열관류율은 벽두께 분해 열 전도율이 되는 겁니다. 됐나요? 이렇게 되고 그러면 그러면 물어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첫 번째가 첫 번째가 1번에 대한 형태가 열관류율이 0.25가 되는 경우입니다. 열관류율이 0.25가 될 때 그때 열 전도율은 동일합니다. 단열제의 열 전도율은 0.04가 되고 그때 벽두께 단열제의 두께가 해당되는 거죠. 여기서는 그게 X가 됩니다. 이 X를 구하는 거예요. 그럼 이때 X는 이 두 개 자리 바꾸면 0.04에서 0.025를 나누면 0.16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걸 구하는 게 아니고 0.25에서 열관류율을 0.16으로 낮추고자 할 때 추가해야 할 단열제의 제소득기를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여기서 여기서 낮춘다는 얘기예요. 동그라미 2번으로 열관류율을 얼마로? 0.16으로 0.16으로 할 때 그때 열 전도율은 똑같죠. 0.04 그리고 X가 된 거예요. 그럼 그때 X값은 단열제의 두께는 0.04에서 0.16을 나누면 되죠. 그러면 0.0 얼마 나오냐? 2,5가 나옵니다. 이게 단위가 미터입니다. 미터 이렇게 돼요. 그럼 잘 보시면 나온 게 지금 동그라미 1번에서 2번으로 뭐 한 거죠? 낮춘 거죠. 그러면 이때 두께가 얼마죠? 벽 두께가 천을 곱하면 되죠. 아 그렇죠. 천을 곱하면 돼요. 25mm가 되고 여기는 얼마죠? 16mm가 되는 겁니다. 됐나요? 이렇게 되죠. 전체적으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16mm가 아니고 이렇게 돼요. 250mm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면 그냥 밑으로 고치면 0.25에서 0.16봄이 되는데 여기서 이 부분을 빼면 되죠. 빼면 돼요. 왜냐하면 나누면 되니까. 그러니까 물어보는 게 뭐냐면 추가해야 될 단열재의 최소 두께가 얼마냐고 물어보니까 0.16이 두께가 단열재 두께가 나왔는데 0.25 두께 부분이 된 거죠. 이걸로 하려고 하면 그럼 얼마 정도 하면 되느냐 여기다가 얼마를 더하기 하면 0.25가 되느냐 0.09죠. 0.09 0.09 미터를 더하면 0.25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가로 해야 될 단열재 두께는 0.09 미터 그럼 0.09 미터니까 이거 미리로 고치면 미리미터로 고치면 천 곱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90 미니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이 4번이 됩니다. 66번은 점수 주는 문제죠. 배관의 신축에 대응하기 위해 설치하는 이음새가 아닌 것 스슬 배신하는 걸 볼 수 있네. 스슬 배신한 걸 보다. 스위글 조인트 슬리브 조인트 벨로즈 조인트 신축 곶간 컨트롤 조인트는 전 상관이 없어요. 답은 2번 67번 난방설비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답은 5번인데 동일한 반응량에 대해서 여러분들 바닥에 복사난방하고 대류난방 중에 누가 열 손실이 크죠. 대류난방이 훨씬 크죠. 열 손실이. 그래서 손실 열량은 바닥 복사난방이 대류난방보다 그렇죠. 손실 열량이 적죠. 많을 수가 없죠. 대류난방이 훨씬 큰 거죠. 68번 난방설리비에 사용되는 부속기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5번 버킷트랩은 증기와 응축수의 온도나 엔탈피 차이를 이용한다. 버킷트랩은 기계식 트랩입니다. 버킷트랩 플로트 트랩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물의 불욕에 의해서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거지 온도나 엔탈피 차이 열을 이용하는 것은 우리 뭐 벨로즈 트랩 서브 왁스 트랩 이런 뭐죠? 온도 조절식 트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5번이 틀린 거죠. 그 다음에 69번 보일러에 관한 용어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는 겁니다. 기억 정격출력이라고 하는 것은 난방부하 플러스 그리고 급탕부하 그리고 거기다가 예열부하 에다가 배관의 손실부하까지 합쳐야 돼요. 그래서 기억 부분이 틀렸죠. 그 다음 니연 보일러의 일마력은 1시간에 100도씨 물 15.65kg을 증기로 증발시킬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니연 맞죠? 그래서 기억도 아는 거고 니연도 아는 거예요. 디귿도 여러분 아는 겁니다. 저위바를량은 증발은 잠렬이 포함되지 않는 겁니다. 잠렬까지 포함하면 고위바를량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억 부분과 뭐죠? 어... 기억은 틀렸고 니연은 맞고 디귿은 또 틀렸고 이렇게 돼요. 그럼 기억과 디귿들은 한 거 다 제끼면 되죠. 1번째 끼고 2번째 끼고 5번째 끼고 4번째 끼고 그럼 남은 거 3번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리얼을 모르더라도 답을 찾는데 지향이 없어요. 리얼은 이코노마이즈 시스템이 아니고 이코노마이즈라는 게 또 따로 있습니다. 이코노마이즈는 에너지라고 해서 배열에서 회수된 열을 급수 예열의 이용해서 다시 쓰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이코노마이즈라고 얘기합니다. 70번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화재를 진압하거나 인명구조 활동을 위해서 사용하는 소화활동 항상 시험 문제 소화활동 설비가 시험 문제 나온다고 얘기했죠. 그렇죠? 답은 무선통신보조설비 이렇게 됩니다. 답은 5번이 되겠죠. 71번 스피인클러 설비에 관해서 옳지 않은 겁니다. 답은 5번 체절운전이라고 하는 것은 펌프의 성능시험을 목적으로 펌프 어디 토출 측 개폐 밸브를 개방하면 안 돼요. 닫은 상태에서 펌프를 운전하는 것을 체절운전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 72번 23에 있다 한 번 나왔는데 이제 또 응용해서 같이 나왔어요. 수도법령상 절수설비와 절수기기의 종류 및 기준에 관한 내용으로 관한 일부 내용이다. 가로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1번 가번 수도꼭진대 공급수압이 98kPa에서 최대 토수 유량이 1분당 얼마죠? 6L 이하일 것 다만 공중용 화장실에서 설치하는 수도꼭지는 1분당 얼마죠? 5L 이하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2번 샤워용 공급수압이 98kPa에서 해당 수도꼭지에 샤워호수를 부착한 상태로 측정한 최대 토수 유량이 1분당 얼마죠? 7.5가 됩니다. 7.5 근데 이게 2번 디것을 모르더라도 위에 있는 1번 가로 1번 6하고 5만 알아도 6 5 되는 것은 동그라미 2분밖에 없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이건 다 알아서 찾는 문제가 아니고 6 5만 찾으면 답은 금방 2번을 찾아요. 이거는 7.3번 통기방식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 이건 뭐 시험문제 나왔던 것 항상 얘기하지만 3번이 답인데 항상 얘기하지만 아래에 가는 건 없어요. 항상 위에입니다. 어떤 것보다 위에 그래서 각계 통기관의 수직 올림 위치는 동수 구별선보다 어디? 위에 위치시켜서 흐름이 원활하도록 한다는 것 14번 진영홈 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 규정 오른 것은 무인 택배함의 설치 수량은 소형주택의 경우 세대수의 소요시 10에서 15죠. 단지 네트워크 장비는 단지 네트워크 장비는 뭐예요? 보안시설이죠. 통신보안 기억나세요? 그래서 문장에 통신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집중권의 통신시 통신배관시 나왔잖아요. 제가 나온다고 얘기했죠. 연습 많이 했는데 아마 이 문제 틀리시면 서운합니다. 다 맞추셨을 거예요. 동그라미 2번이 답이죠. 3번 홈 네트워크 사용기기 예비 부품은 내구에나 5% 5% 5% 5% 5% 5년간 확보 그리고 4번 전자출입 시스템의 접지 단지는 프레임 어디 내부입니다. 내부에 설치합니다. 5번 차수판 또는 차수막을 설치하지 아니할 경우 통신배관시는 외부 청소 등에 대한 먼지 물 등이 도리하는 얼마? 50 50 50mm 이상 문턱을 설치합니다. 75번 진영 홈 네트워크 설비 설치미 기술 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홈 네트워크 사용기기 모두 그러는데 뭘 빼시면 되냐면 우리 홈 네트워크 장비 홈 세단 장비 기억나세요? 홈 세단 장비 그래서 니언의 홈 게이트웨이 홈 네트워크 장비입니다. 미언 세대 단말기도 홈 네트워크 장비예요. 그럼 니언하고 미언도 다 틀렸죠. 1번 틀렸고 2번 틀렸고 그리고 4번 틀렸고 그리고 5번 틀렸고 다음은 3번밖에 없어요. 그렇게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홈 네트워크 사용기기를 모르더라도 제가 홈 네트워크 사용기기 가지고 문제를 한번 냈죠. 동영에도 냈고 그리고 아침에 밴드에서도 이거 냈고 밴드 꾸준히 하신 분들은 아마 이번에 성적 잘 맞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일날 밴드 부분에 올라갔던 이 홈 네트워크 문제가 있거든요. 그거 똑같이 나왔어요. 그래서 답은 3번 76번 배관 내 유체의 역률을 방지하기 위한 건 체크밸브죠. 그 다음 77번 수변전 설비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이거 조금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답은 2번인데 부하율이 뭐할수록 작을수록 부하율이 뭐예요? 평균 사용 비율입니다. 그럼 평균적으로 사용한 비율이 커야 전기 설비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걸 알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부하율이 작을 수록이 아니고 클수록 전기 설비가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면 나타낸다는 거 그 다음에 78번 엘리베이터 안전장치 중에서 카 부분에 설치되는 건 비상 정지 장치 그러니까 승강기가 멈출 수 있도록 비상 정지 장치는 카 부분에 설치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조속기나 전자제동장치는 위에 기계실 쪽에 들어가 있고 리밋 스위치나 종점 스위치라는 것은 주로 우리 레일이죠. 레일에 이제 설치하는 겁니다. 79번 또 넣었네. 제가 얘기했죠. 이 그 조명 부분에 관한 문제에서 계산 문제는 또 넣을 수 있다고. 그렇죠? 그래서 79번 조명 부분인데 조명 기후 계산한 거 이거 나올 때마다 제가 얘기했죠. 조도는 누가 가면 조개광이 가면 조개광이 가면 끝납니다. 이게 공식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조금 달라요. 조명률을 0.5에서 0.6으로 계산할 경우 줄일 수 있는 조명기구 개수를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조명률 이게 조명률 이건 개수 이건 뭐죠? 광속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조명률을 얼마 했을 때 첫 번째 1번 또 2번은 이런 문제가 많이 나왔어요. 조명률을 0.5를 했을 때 이렇게 돼요. 조도가 얼마인데요? 조도는 똑같습니다. 480 480 녹스 그리고 조명률이 얼마일 때 조명률이 0.5일 때 0.5일 때 5가 주어졌을 때 그때 여기 개수 그리고 광속 부분이 4천 이렇게 되고 광광보상률이 얼마죠? 광광보상률은 안 나왔어요. 광광보상률은 안 나왔을 때는 뭐죠? 보수율이 역수죠. 그럼 0.8 보수율이 0.8이니까 0.8이 역수 위로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되고 면적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천장 높이 곱하면 안 돼요. 이게 면적이에요. 면적 그러니까 바닥 면적이 100 나와 있잖아요. 100만 하시면 돼요. 천장 높이 곱하시면 답 안 나와요.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거일 때 개수가 얼마냐 이게 0.5를 썼을 때 이때 개수는 개수는 얼마 나오냐면 풀어보니까 계산 문제 풀어보니까 25개 개수가 0.5 아 0.5 3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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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이 부분을 이 부분을 뭘로? 가로 2번 조명률을 60%로 했을 때 0.6으로 했을 때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나머지 480 그리고 여기에 이것만 0.6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곱하기 개수 그리고 4000 똑같죠. 그리고 0.8 8분의 1 100 이건 똑같습니다. 이때 0.8은 분의 1이니까 이거 욕수로 가면 위에다가 0.78을 곱하면 되죠. 그럼 이때 결론적으로 개수는 몇 개가 나오냐 0.6일 때는 개수가 얼마? 25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효율을 효율을 조명률을 50%에서 60%로 밝혔잖아요. 그러니까 조명률이라는 건 뭐냐면 밝기거든요. 말 그대로 그럼 조명 비율을 조명률을 60%로 10% 올리면 개수는 몇 개? 마이너스 5개 5개를 줄여야 된다. 조명을 그렇죠? 개수를 조명률을 올렸으니까 개수를 줄이면 되죠. 그래서 몇 개로 줄일 수 있느냐 5개 이렇게 이건 30개 이건 25개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빼면 되죠. 이렇게 나옵니다. 80번 문제인데 전기 배선 기술 중 다른 건 모르고 지중 배선 보통 1번이 천장 은폐 배선이고 2번이 노출 배선이거든요. 그러니까 전기는 반대죠. 전기는 숨어 있는 게 일반 원칙입니다. 그래서 은폐되는 걸 점수원으로 표시하고 노출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잘못된 부분은 아니지만 정상적인 부분은 아니죠. 그래서 천장에 은폐되는 배선이 다시 노출되는 부분이 정상적인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점수원으로 표시하고 보통 우리가 정상적인 걸 실수원으로 표시하잖아요. 그런데 전기는 안에 은폐되는 게 올바른 거잖아요. 그래서 은폐되는 부분을 우리가 뭐로 표시하는 건 실수원으로 표시하는 겁니다. 답에서 지중 매선은 동그라미 4번입니다. 동그라미 4번 지중 매선은 이런 중심선 1.3선 하게 되죠. 이렇게 봐주시면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3년도 시설 개론 공동주택 시설 개론에 대해서 오늘 시험 바로 보고 해설을 쭉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합격 최첨 결과 합격 점수 받으신 분들은 상당히 기분이 좋으시겠죠. 그런데 점수가 안타깝게도 안 되신 분들은 답답하신 분도 많을 거예요. 그런데 최근 추세가 1차 시험은 조금 약간 난이도를 낮게 해서 가자. 합격자 수를 좀 많이 하자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그리고 2차 부분에서 이제 뭐 좀 판단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일단은 혹시 올해 점수가 조금 한두 개 잘 안 됐다 하더라도 실망하지 마시고 실망하지 마시고 내년에 한 번 더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1차 시험은 앞으로도 좀 이렇게 쉽게 낼 수가 있습니다. 없으니까 포기하지 않고 가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1차를 또 합격하신 분들은 지금부터 시간 없습니다. 오늘요 오늘 하루 쉬고 가야 되죠.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부터 바로 2차 부분 준비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먼저 뭐부터 보셔야 되냐면 기본 이론부터 보셔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2차 과목 두 과목밖에 안 되니까 또 설비는 뭐죠? 훨씬 더 여러분들 쉽게 쉽게 또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가능하시면 가능하시면 빨리빨리 2차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몇 가지 이 신청 문제는 제가 또 작성해서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저희 교수님들 시설결혼 교수님들 함께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그렇게 조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해서 해설 부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본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과 항상 함께하는 시설결혼 신명이었습니다. 에듀윌 에듀윌 공무원 공인중개사 에듀윌 공무원 공인중개사 합격 패스 편입도 토익도 에듀윌 합격 패스 합격까지 쳐보소 에듀윌 합격 후 한 번에 빠른 패스 에듀윌 합격 패스 우리 모두 다 같이 에듀윌 함께